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마치 어제 만난 듯 그리운 얼굴 고흥에서 정수홍님 정수홍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안그래도 라디오에서 언제 틀어주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쩍을 보이는 섬이 개도제 나 언제 한번 가보려나 빨라 너 필요한게 니가 그랬잖아 개도가 고싶다고 아참 말 우리 배가 없으면 별도가야 니가 나가면 아줄라요 나를 베끼고 나를 빌려가려 안 베낄거에요 쏘아 쏘아 오케이 세상 천지에 우리뿐인거 같대 제대하고 서울가면 이장님 통해서 연락 준게 아우 난 어찌 그때보다 더 아프냔 말이여 쏘아 쏘아 나아가 데리고 간다고 나아가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?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다면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? 그 고마움을 그 그리움 나아가 니 옆에서 지켜줄거야 평생 나아가 니 옆에서 지켜줄거야